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럼 이때 하겐포제의 방정식은 이 층류유동에만 해당되는 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실 이 수리학 과정상에서 이 원관에서의 최고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 공식 UMAX라고 해서 원관 내에서 최고 유속을 구하는 공식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유체 흐름 특성도 봐야 되고 어떤 미분 적분 곡식도 풀게 되는데 이 공식 유도 과정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과정은 따로 보통 어떤 문제풀이할 때 가끔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층류유동에서는 층류유동에서는 관중심의 유속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최고 유속, 즉 UMAX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확인 퍼즐 방정식은 사실 이 공식 암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 유속 구하는 거. 그렇다면 따라서 앞선 시간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평균 유속이라고 해서 이걸 AVERAGE라고 표현하는데 평균 유속 값은 0.5 UMAX라고 앞선 시간 했거든요. 층류에서는 날류에서는 0.8이라고 했고요. 0.800. 그래서 일단 이 UMAX 값만 구해지게 되면 결국 평균 유속 값이 나오는 거라서 결국 층류유동일 때 최대 유속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이 하겐 포화질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실 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는 거고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앞으로도 층류유동 문제를 풀 때 이걸 하겐 포화질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무조건 층류유동일 때의 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그럼 그때 우리가 UMAX 구하는 공식입니다. UMAX 최고의 수 구하는 공식이 16UL분의 델타 P D제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면 배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배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요게 L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동안 이 조건에서 그럼 이 첫 번째 지점에 뭐가 있을 거냐 여기에 P1이 존재하고 배관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P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델타 P 압력차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지름이겠죠. D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유체가 가지는 절대점성계수 값을 U라고 한 거예요. 안에는 액체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 액체의 특성값과 배관의 지름, 배관의 길이 그리고 압력차가 들어갔을 때 이 UMAX가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유도 과정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서 이것만 한번 피리, 암기진행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뮤 자리에는 해당 물질의 절대점성계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원의 개념을 보면 16 곱하기 이 뮤라고 하는 게 키로그램퍼 미터 세크의 개념. 우리가 포화즈던 쓸 때는 그람퍼 센틴세크니까 그리고 L에 들어가는 건 개관의 길이 메타 그리고 델타 P에 들어가는 게 압력차죠. 뉴턴퍼 메타 제곱 우리가 파스칼 압력이 들어갈 거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메타 제곱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우리가 이제 키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게 다 소거되니까 위에 분자는 이것만 남게 될 거고 그럼 키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소거됐죠. 이렇게 소거돼요. 여기서 소거되니까 이건 키로그램 퍼 세크잖아요. 키로그램이 소거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미터하고 세크 소거되니까 남는 값은 뭐가 될 거다. 미터 퍼 세크만 나오게 되거든요. 속도값이 세크 소거되니까 한 개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결국 공식을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